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탈뽕의 중독성. 대개 바이탈가가 크게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소송 위험이 높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지만 소송에 대한 압박감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해진 거죠. 젊은 그런 의대생들이나 전공의들이 순수할 시절에 바이탈과 생명살리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어제 보시면 어제 여기 한 분이 하신 내용을 제가 방송으로 내보냈지 않습니까? 공 박사님의 죽을 정도로 희생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위로가 됐습니다. 저도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전공의들이 사직한 이후로 현재 6명이 혼자씩 근무하며 24시간 언급실을 돌리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근무 중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중환자가 밀어들어 12시간 꼬박 아무것도 못 먹고 일하다 보니까 술기 시에 손이 떨리고 머리가 멍해지는 상황을 견뎌냈습니다. 일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사실 사직서를 세 번이나 냈으나 병원 측에 자꾸 더 해달라고 몸이 망가지는 게 느껴지고 이번 사태를 겪고 나니 이제 여기서 그만두게 되면 응급의학 자체를 이제는 안 하려고 합니다. 한 번 나가면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모를 때 하는 일이고 바깥 세상을 알게 되면 한 사람이 영원히 응급의학과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고된 일이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이 방송 필수의로사필기증이라는 방송을 보고 한 의사분이 나이가 좀 드신 분이 여러분들 보낸 내용입니다. 의로를 행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거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인가를 여러분들 그냥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2시에 잠을 자고 5시에 일어나 병실해진을 들고 7시에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8시에 교수해진 돌고 9시에 정리해진 돌고 11시에 매점에 삶은 계란 한 개 요구르트 한 병 마시고 응급실 외래 채로 들어온 환자들이 입원하면 히스토리 정리하고 병실 환자 파라 본매로 등 시설이 있으면 하고 검사결과 챙기고 2시 무렵에 병원 구내식당에서 아침 겸 점심 미친 듯이 먹고 오후 진료 준비하고 4시에 입원한 자 검사결과 챙기고 5시에 칩 회진 돌고 정리해진 마침은 저녁 7시가 되고 저녁에 짜장면 시켜 먹고 병동 돌아다니면 신규 입원한 자 차트 정리하고 검사결과 챙기고 차트 기록하면 저녁 10시가 됩니다. 그때부터 교수님이 숙제를 준 논문을 읽고 다음날 컨퍼런스 발표할 걸 정리하고 나면 다시 새벽 2시가 됩니다. 이게 1년 내내 반복되었습니다. 1987년 신촌 S병원 내과 전공이 1년 차의 하루였습니다. 1987년이니까 97년 2007년 2027년이니까 지금 한 50대 되셨겠네요. 저의 생명은 그때 다 갈려져 나간 듯 합니다. 바이탈봉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40년이 흘른 다음에 바이탈봉을 하루아침에 깨부셔주신 고마운 분이 계십니다. 의료계에 있는 우리 후배님들은 정말 복을 받은 겁니다. 이번 사태의 큰 여러분들 성과는 생각에 있는 국민들이 의료계를 이해하는데 크게 귀한 겁니다. 이거를 대개 40대 들어와서 아는데 필수 의료과를 해서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 30대 전공이더라고 20대 의대생들은 윤 대통령의 도움으로 이것을 20년 정도 앞서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앞서 알게 된 여러분들 총결과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과의 격감을 뜻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는 뼈아픈 일이지만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자 행운인 겁니다. 블레싱을 받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50대의 필수 의료과에 종사하고 있는 한 의사분이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갈아가지고 넣으면서 한국의 의료체계가 유지되어 온 겁니다. 사실 정상적인 체계는 아닌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한국의 의료체계가 저수가 체제로 운영이 되어 왔으니까 국민들이 뭐 고맙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분이 아마 이 필수 의료사필 기정이라는 이 노한규 원장이 세브란스를 나왔습니다. 노한규 원장이 여러분 흉부외과를 하셨으니까 그걸 읽고 망감이 교체가 돼가지고 아마 이렇게 긴 글을 쓰신 겁니다. 공병호 tv만 여러분 이렇게 긴 글을 쓰시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글을 방송을 보고 왜냐하면 이 양반 함께 글을 남기면 이 양반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해를 하고도 100% 동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한규 원장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한 겁니다. 노한규 원장이 세브란스 대에서 이런 심장 흉부외과에 인턴 레지던트를 할 당시를 기록한 걸 내보내고 그것을 읽고 아마 이분도 세브란스 출신 같습니다. 세브란스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필수과를 하신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혹시 학부형들이나 전공이나 의대생들 여러분들 부모님께 들으시면 제가 하는 이야기를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먼 인생 긴 인생에서 보게 되면 젊은 날 1년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시간이지만 지나고 나서 활용하기에 따라서 그다지 중요한 시기가 아닌 겁니다. 윤 대통령이 밉거나 이렇게 할지라도 큰 기여를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인들에게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누구의 희생과 헌신과 불합리한 제도를 통해서 유지되어 있는 것을 한국 사람들에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만들었고 두 번째는 이 체제를 계속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알게 해줬고 더더욱 큰 축복은 지금 예과 1, 2년, 본과 4년, 전공이 5년 차에 있는 수만 명의 젊은 의학생들과 앞으로 이 업계에 계속 뛰어들게 될 젊은 의사들에게 필수가를 왜 하면 안 되는지를 가르쳐준 단박에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시간을 절약시켜 준 것이 바로 윤 대통령이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수명이 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어제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에 계셨던 유성음 교수께서 한국인의 의사들이 61.8세인가 미국은 정상입니다. 미국은 의사 수명하고 그다음에 일반인 수명이 비슷하고 한국은 한 7, 8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너무 짧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자살률 같은 거 다 고려하면 61세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젊은 날 이런 야간 당직을 그것도 보통 야간이 아니고 보통 야간을 한 것이 아니고 초긴장 당직의 야간을 젊은 사람들이지만 4년, 5년 하게 되면 그게 젊었을 때는 표가 안 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반드시 골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평균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조하시는 분이 여기에 제2님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의료인 같습니다. 업무 강도 자체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대한민국의 의사만큼 아니 의사의 반절만큼 정도라도 노동강도를 소화하는 직종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왜 이걸 여러분들 공감하느냐. 저도 열심히 살아왔고 일을 아주 많이 해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365일 쉬지 않고 방송하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일을 이렇게 해왔습니까? 집사람이 항상 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산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 그렇지만 내하고 비교했을 때 의사들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양반들의 이야기를 그냥 단박에 그냥 가슴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가을님이 제가 간호조무사로 요양원에서 몇 개월 일을 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녹아다가 수술하는 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외과의사가 녹아다 보다 더 심하다는 겁니다. 의료계 파괴로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고 수술해야 한다는 상황이 돼야 사람들이 알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도 고마운 거죠.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공유를 해 주셨으니까. 의사가 아니고 의사의 이름들 요양병원에서의 활동을 지켜보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의사입니다. 다시 수련이처럼 당직을 서라면 제가 못하겠습니다. 수련이 당직을 서는 것은 바람이금 물질입니다. 알고는 당직을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간에 이 전공의들의 처우나 노동환경은 근로환경은 개선을 좀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21세기에 너무나 제가 볼 때는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그런 수련제도를 우리가 운영한 겁니다.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몰랐으니까 모두 다 저렇게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제 아이가 외과 전임이 가정 3년째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전화연락이 안 되고 카톡 문자를 오랫동안 읽지 않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노심초사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 마음이 그런 거죠. 정말 어떤 분이 공사판에서 노동을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자식을 다시 전공의로 안 보내시겠다는 말씀에 저는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이 노한규 원장의 여러분들 소위 인턴 레지던트 체험담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약 40년 전 일본 통계에 따르면 일본인 평균 수명이 79세일 때 의사들의 수명이 64세였습니다. 한국하고 여러분들 일본이 의료체계가 비슷하죠. 15년을 더 짧게 살고 사회 진출은 7년에서 8년을 늦게 하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인생의 20년 정도를 그냥 희생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1949년생 산부인과 의사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드리는 내용은 세상에 자기 생명을 갉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일은 없다는 거죠. 지금 응급의학의 이름 1선에서 그냥 밥 먹듯이 여러분들 밤을 새는 전문의들에게 선배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젊을 때 스트레스와 야간질롬이 수면 부족, 나이가 들면 순식간에 여러 문제가 동시다발로 생깁니다. 절대 건너뛰는 법이 없는 겁니다. 건너뛰는 법이 없이 세월이 흐르면 다 그걸 알게 됩니다. 아, 이 세상 사회는 건너뛰어가지고 그냥 월반이라는 것 자체가 없구나. 젊었을 때 이런들 밥 먹듯이 밤을 새고 하는 거가 젊었을 땐 모르는데 그게 차곡차곡 뭡니까? 몸에 채화가 돼가지고 어느 순간 반드시 비용청소 넘어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주 40시간 근무하시고 일반인들 같이 취미생활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젊을 때는 잘 모릅니다. 당신의 건강이 제일 먼저고 다음이 환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이 드신 분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료계에 계시는 기성세대들, 의과대학 교수님을 비롯해서 개원이나 이런 분들도 적당히 정치적으로 합의해가지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번에 재판을 짜지 못하면 3만 학생과 전공기가 유급된 것이 그냥 물거품이 되니까 교수님들도 그냥 명심하시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동안 의정여름 협상, 정부와 협상을 해가지고 정부가 약속한 것을 지켜준 게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이분 말씀이 정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무슨 합의서를 만들더라도 그걸 챙겨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내년에 대학교육이 망가지고 수련의가 없어지고 군의관과 전문의가 없는 지옥을 맛보게 되면 그때쯤 의료인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의료인을 로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이가 좀 드신 분이 이 한국의사 평균수명이라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